누가 이거 이렇게 물었어? 누가 이거 이렇게 물었어? 누가 이거 이렇게 물었어? 누가 이거 이렇게 하네 또 물어봐 물어봐 누가 이거 이렇게 물을래 여기다가 어? 똑바로 앉아 똑바로 앉아 이제 혼내고 있는데 똑바로 앉아 왜 누가 이거 이렇게 했어? 이거 이거 응? 누가 이거 여기다 물을래 이거를 어? 할거야 안할거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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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유 왜 이렇게 첫번째 날 일구철에 이리로 와 아들 이뻐 도형 까지 가지 마 찾아요 아이구 이뻐 이만한 애들 세상에 있을까? 아, 이렇게 됐어. 잘 못 꼬였어. 다시 못 꼬였어. 이거 있는데 이거, 이거 이제 잘 못 꼬였어. 됐다고 하는 거야. 이제 꼬였지? 아, 이제 사약해집이 없었는 게 이렇게 굵어져서 그냥 크게 찍었다고, 너무 잘 안 봤어. 이걸로 봤을 때 언니가 미안해, 틀린잖아. 어휴.. 뛰어다닐 수 있어. 선생님 고맙다. 고맙다. 우리 목 피부.. 선생님 목욕시켜줄 수 없잖아. 목욕 안 돼. 더 상하지 않게끔 하자. 아니 발 볼 때는 안 아프셨어요? 그럼? 발 볼 때는 안 아프셨나요? 아프게티 됐어. 이제 양말 씻자. 내가 더 잘 안 마세요. 후기까지 기다렸어. 후기까지 기다려주니깐. 아니 근데 넌 그것도 좀 다 됐어. 다 됐어. 이제 양말 씻자. 네가 안 마셔. 네가 안 마셔. 아멘 제발 앉아 계란 바로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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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